0927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양비스톤입니다. 동양비스톤은 1977년 6월 설립된 동산은 연결실체 기준으로 내연기관용 엔진 비스톤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비스톤 전문기업임 오리엔스를 인수하여 국내 1위 비스톤 업체로 발돋움하였으며 중국, 멕시코 현지법인에서 비스톤을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임 향후에 발생할 친환경차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재고를 위하여 2018년 11월 우신공업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인클로저 및 매니폴드 블록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함. 기업 개요 대시 1977년 자동차 내연기관용 엔진 비스톤을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스톤을 생산하여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03년 GM, Chrysler, Ford 등 북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1년 BMW와 아우디 등 독일 완성차에도 납품 중인 가운데 글로벌 기준 4위권의 점유율 기록 대시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르는 공정을 자체 제작 설비하는 가운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 원가 경쟁력 보유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 재무 대시 국내 및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차량용 및 산업용 제품 매출 확대와 기타 매출 증가로 상품 매출 부진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중국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라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저하로 금융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친환경 자동차 사업 확장을 통해 EV6고 출력 사양인 GT라인의 방열 모듈 납품 및 차량용 제품 수주 확대와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로 수익성 또한 상승할 듯 2023년 4월 3일 9시 44분 기준 장중 동양피스톤의 시가 총액은 60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00위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상장 주식수는 1,316만 8,400의 순주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양피스톤의 퍼은 23.13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3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20패을 보여주었으며 EPS는 1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0배 9,2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원, 103억원, 7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억원, 77억원, 29억원입니다. 동양피스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0번지 55%이고 유보율은 1650.30%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2.74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 더하기 0.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51.22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4% 다시 코스피 지수는 24Hz 확인 감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